현재 메이저리그는 FA 이적 시장의 굵직굵직한 이슈가 끝나고 여러 트레이드 소식으로 여전히 뜨거운데요. 그 중 가장 핫한 소식은 역시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관련 소식입니다. 그런데 김하성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과 샌디에이고를 응원하는 현지 팬들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파드레스 김하성이 자이언츠 이적 가능성. 다저스와의 서울 시리즈는 한국 선수 제로. 오타니 쇼에이 다르비슈유 야마모토까지. 슬퍼하는 한국 미디어 개막전은 일본의 스타 시리즈. 연일 MLB 개막전에 대해 MLB 서울 시리즈는 일본인이 주인공이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설이 끊임없이 이어져오는 가운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 선수의 방출로 인해 일본의 스타 시리즈가 되었다며 염려하는 듯했으나 결국 한국의 프로야구 체계를 조롱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사였죠. 기사 일부를 살펴보면 내년 3월 한국의 고척도매는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만원이 될 곳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선수를 맞이해 서울 시리즈가 일본의 스타 시리즈로 바뀌는 분위기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단 1만 명이 조금 넘는 야구장에서 MLB의 개막전을 유치하다니 머리가 괜찮아. MLB도 무엇을 보고 승인낸 것일까. 일본에는 넓고 좋은 구장이 많이 있으므로 MLB 개막전은 부디 일본에서 하고 싶다. 오타니 쪽이 불운하다. 데뷔를 한국의 가난한 구장에서 하다니 스포츠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에서 성대하게 데뷔시키고 싶다. 애초에 한국을 위한 MLB 행사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부러 3월에 추운 한국에서 시합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라. 한국에서는 메이저 스타 선수는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025년은 일본에서 개막전을 해주었으면 한다.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상황이 상당히 배가 아픈 모습입니다. 샌디에이고의 현재 재정 상황과 내부 기자를 통해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설이 제기된 만큼 확실한 카드가 있으면 트레이드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 매체들의 보도인데요. 미국 매체 디에슬레틱은 샌디에이고가 내아수 김하성을 포함한 여러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드 제안을 받고 있다. 김하성은 수비적으로나 계약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샌디에이고의 입장에서는 크론앤워스와 함께 묶어 확실한 유망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높아진 가치만큼 웬만한 유망주들로는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트레이드가 성사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샌디에이고는 문의가 많은 만큼 급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거래될 자원이 없다면 트레일을 꼭 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만큼 2024 시즌에도 저비용 고요일에 활약을 할 선수가 분명하기 때문에 잔류가 된다면 오히려 고마운 상황입니다. 실제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리그 내 최고 유망주들이 협상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타 겸업 유망주 19살의 브라이스 알드리즈와 포스와 웨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블레이크 사볼 웨아 유망주 21살의 루이스 마토스가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대단한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알드리즈는 올해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6번으로 지명한 선수로 mlb.com 기준 팀 내 4위에 올라와 있고 마토스 역시 지난 시즌 팀 내 3위 유망주였죠. 사볼의 경우도 이번 시즌 빅리그에 대비해 포스와 웨아를 소화해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1라운드 신인과 톱 유망주를 포함할 만큼 김하성 선수의 가치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구 라이벌의 팀 내 최고 활약을 했던 선수와 팀 내 최고 유망주들의 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분명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밤멜빈 감독이죠. 샌프란시스코의 밤멜빈 감독은 이정우는 우리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선수라며 리드오프 기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증도 안 된 이제 막 메이저리그에 첫발을 내딛은 이정우 선수를 이토록 신뢰하는 것은 그동안 그가 쌓아온 커리어도 대단하지만 김하성 선수를 통해 얻은 한국 선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밤멜빈 감독은 김하성 선수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데요. 밤멜빈 감독은 김하성 선수의 열정과 성실함을 높이 사며 자신이 손에 꼽는 좋은 선수라고 여러 번 칭찬하기도 했죠. 프라이어스온 베이스는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로 향할 경우 유격수 포지션으로 무혈입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테랑 유격수 브랜든 크로포드를 잃은 후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유격수를 찾아 나섰고 그곳은 김하성에게 가장 확실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유격수 복귀는 FA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유격수로서 욕심이 있는 김하성 선수에게 최적의 환경일 수 있을 텐데요. 2023 시즌 활약과 유틸리티 부문 골드그럽으로 현재의 몸값도 치솟은 상황이죠. 연평균 2천만 달러 규모까지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즌 최적의 포지션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한다면 몸값 인플레이션인 메이저리그에서 상상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하루 빨리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관련 사항이 마무리되는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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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